아아 덩굴 윗길 전도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아아 시작합니다 한바퀴 도는 형식으로 해야되겠죠? 별로 같은데? 잠깐만요 아 네오 사냥하는게 좀 이상하기도 하지만 아 시간 가는건 이거 누르면 되가지고요 아 예 팬더믹 숏 따서도 5% 더 주죠 아 에르다 샤워 넣었어야 되는데 흐흐흐흐 원래 이런 속도 맞습니까? 자 음 블록하트 아 여긴 진짜 아닌 것 같다 숏다운은 아니고 캐슈 들고 와도 별로일 것 같은데 일단 2분만 한번 재보겠습니다 별로 안좋아보인다 그지 어떻게믄 매서는 또 괜찮아 보이긴 하네 아 2분 사냥영상 윗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